시우한테 이거 짝수는 21개나 되기 때문에 이거 쓰기 연습 다 못해 선생님도 알아 알겠습니까? 그래서 10개를 골라서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알겠습니까?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제일 중요한 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든 틀리든 좋았어 피지컬 뭐라고요? 피지컬 피지컬 오케이 좋아요 여과의 소리가 휘 휘 지 콜 콜 콜 자, ph 때문에 나온 거죠 ph는 ph y는 뭐 중에 뭐? y, e 아닌데요 i, e 짤나 중에서 e 그렇지, ph 그 다음에 s는 s, z 중에서 z s, z, z 소리 두 개 갖고 있어요 s, z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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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z i는 뭐 중에 뭐? i, e 중에서 e 그렇지, c는 뭐 중에 뭐? k s, k 중에서 k a는 뭐 중에 뭐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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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중에서 힘 빠져서 o o l은 u 합쳐서 physic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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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physical 그래서 이렇게 긴 건 잘라서 o phi z call 이구나 physical 됐습니까? 네 okey physical 오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physical physical 자 쓰는 방법은? p, h, y, s, i, k, r, c 오 눈치챘네 physical al physical 됐습니까? okey 얘가 있다는게 헷갈리면 쓰라 그러면 physical 읽으라 그러면 physical 알겠습니까? a는 아 소리 낸다고 스펠링 외울때 써먹어도 좋아요 physical physical 이제 이제 보칼에서 뭐하는거냐? 뭐까지 연결시키는거냐? 이것까지 연결시키는거야 이런것까지 physical e 이런 뜻이다 어떻습니까? 단어와 뜻을 연결시키는 훈련하는게 뭐 이미 알고 있는것도 있어 시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있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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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야? cat cat 무슨 뜻이에요? 고양이 그래 그런거 그렇게 하는게 복화에요 아 됐습니까? 네 거꾸로 고양이를 보고 cat이다 개를 보고 dog이다 이런것도 하는거 달리다 run 이런식으로 하는게 복화에요 네 단어학습이라고 합니다 어휘학습 okey 어떤소리날까요? 소리날까요? 단어학습 즈은 음 좋았어 뭐라고? 뭐라고요? 자 혀를 살짝 물라 그랬어 누구를 보면? TH TH는 뭐나 뭐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쓰지 않는 소린데 영어에서 쓰는 거야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여기서는 I는 E NK는 뭐된다 했더라 응 그렇지 그래서 합쳐서 think think 혈을 살짝 물고 th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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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리야 네 think 그래서 소리는 think think 쓰는 법은 t h i n k 그렇죠 그래서 think 근데 여기에서는 d h i n g 적었어요 소리가 그렇다고 그렇게 들린다고 i n 그렇게 적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d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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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시어리스 응 좋았어 뭐라는 것 같아? 시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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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우가 잘하는 점은 선생님이 계속 칭찬하고 있죠 근데 못하는 거 하나 얘기해야 되겠어 속도가 이렇게 느리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읽기 연습을 자꾸 소리내서 집에서 하라는 이유야 단어 제시로 영어 단어가 이런 식으로 네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그것을 네가 먼저 소리내서 읽어보고 스피커 버튼 눌러서 듣고 따라서 말하고 자꾸 해야 돼 듣고 따라 말하고 듣고 따라 말하고 글자 보면서 듣고 따라 말하고 세 가지 네 보고 듣고 따라 말하기 소리를 내야 됐고 네 알겠습니까? 네 시어렉스 시어렉스 네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시어렉스 시어렉스 얘가 시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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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시어렉스 그러면 얘가 sheer 소리난 이유는 SH는 SH E, E는 E R은 그래서 여기까지 시어렉스 그 다음에 L은 L E는 뭐 중에 뭐?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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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중에서 에 G는 뭐 중에 뭐? 극지 중에서 극 S는 S 그래서 합쳐서 시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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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까?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시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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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부분 S H E E E E E E L E E G G S 그렇죠 그래서 시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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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발 기중기 뭐 이런 뜻이에요 시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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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한국사람들 좀 발음하기 힘들어 하긴 해 시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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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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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는 무슨 소리를 했나 R R E Re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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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에다가 TH가 내는 소리 Thr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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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발음 잘하네 발음 좋기도 하네 Thrill 알겠습니까? 뭐라구요? 오 아주 발음 종합했어요 Thrill 그래서 소리는 Thrill 쓰는 법은 T H R I L 오 와우 시우 아주 단어 잘 외울 것 같아 스펠링 진짜 잘 할 것 같아 Thrill 지금 이제 시우 선생님이 계속 너를 관찰하는데 넌 소리를 글자로 글자를 소리로 하고 있는데 단 아까도 얘기했던 거 속도 맞든 틀리든 그래서 보고 듣고 따라 읽고 소리내서 그러면 보카할때는 뜻을 몰라도 그냥 보이는대로 얘기해야 돼요? 빠르게 자 보카할때는 일단 보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영어 단어가 보이지 네 그러면 그 애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 네 그렇습니까? 그 다음에 쓸 수 있어야 돼 그 소리대로 그 다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자 이게 첫번째고 두번째 거꾸로 우리말 뜻을 보고 영어 소리가 생각나야 돼 음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 이걸 안 보여줘 이걸 안 보여줘 이걸 안 보여주는 상태에서 얘만 보여줘 이렇게 흥분 옥삭함이 영어로 뭐냐 그러면 Thrill 이라고 소리가 기억나야 되고 Thrill 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글자로 쓸 줄 알아야 되는게 볼카야 그리고 반대로 영어만 영어만 보여주고 영어만 보여주면 우리말 뜻을 알아야 되는거지 읽고 이해가 됩니까? 네 오케이 Thrill 이고요 계속해서 얘는 니들 게임에서 되게 많이 들어봤어 Shield? 좋았어 Shie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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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? Shie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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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에서 들어봤지? 네 Shie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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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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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? SHIELD SHIELD 쓰는 법? S-H-I 아주 약한 소리나는? E-E-L-D 그렇죠. SHIELD 게임에서 많이 봤는데 무슨 뜻인지 볼까? 창피, 창피 아, 이거 알아요 알겠습니까? 네 SHIELD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SHIE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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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까? 오케이, 자 그래서 지금 5개밖에 못한 게 문제야 시간은 10분이 넘었는데 알겠습니까? 네 속도를 조금 더 아까 얘기했듯이 보고, 듣고, 따라 읽기 복화하면 거기다 뜻까지 같이 연결 우리말 뜻까지 물론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복화해서 아직 시작 안 해 알겠습니까?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